신명기 32장 바위와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밑부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끄럽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못되고 비뚤어진 백성이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갚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으신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여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보아라. 너희의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일러줄 것이다. 너희의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가르쳐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에게 땅을 주시고 인류를 나누셨다. 백성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삼으셨고 야곱백성을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 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땅의 높은 곳에 두셨고 밭의 열매를 먹이셨도다. 바위에서 꿀을 주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젓과 양젓, 기름진 어린 양과 염소, 바산의 양과 염소, 그리고 가장 좋은 미를 붉은 포도로 빚은 포도주와 함께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마음껏 먹었다. 배불리 먹어 살도 쪘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줘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며 역겨운 것들을 따라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얼마 전에 생긴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렸다.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버리셨다. 여호와의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를 화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다. 그들은 악한 백성이며 진실댐이 없는 자녀이다. 그들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겨 나를 질투하게 했고 헛된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외국 백성으로 그들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내 분노가 불을 일으켜 죽은 자들이 있는 곳까지 타 내려가며 땅과 그 열매를 삼키고 산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다. 그들에게 재앙 위의 재앙을 더하고 내 화살을 전부 쏠 것이다. 그들은 기근으로 굶주리고 불같은 더위와 무서운 질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짐승을 보내 물어뜯게 하고 먼지 위를 기는 독뱀을 보낼 것이다. 길에서는 사람이 칼에 죽고 방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람을 덮칠 것이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죽겠고 젖먹는 아기와 노인이 죽을 것이다. 그들을 흩어버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저들의 원수가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이 보기 싫고 혹시나 저들이 오해할까 두렵다. 우리가 이겼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까 두렵다. 이스라엘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깨달음이 없다.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천명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만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우리의 원수인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밭은 고무라와 같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가득하고 포도송이는 쓰디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과 같고 독뱀의 무서운 독과 같다. 이것은 내가 보관해 두었던 것 내 창고에 숨겨 두었던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에게 포를 내리고 죄인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 때문에 탄식하신다. 그들의 힘이 빠지고 종이든지 자유로운 사람이든지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의지하던 바위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기름을 먹었으며 누가 그들이 부어서 바친 포도주를 마셨느냐. 그 신들이 와서 너를 돕게 하고 너를 지키게 하여라. 이제는 나만이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었고 나만이 해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 아무도 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약속한다. 영원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칼을 갈아서 그 칼을 손에 들고 심판할 것이다.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겠다. 내 화살은 그들의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은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죽은 사람과 잡힌 사람들에게서 피가 흘러나오고 원수의 지도자들의 머리가 베일 것이다. 나라들아 요호와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요호와께서 그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실 것이요.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요호와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요호수하와 함께 이 노래를 끝까지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오.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계명으로 주어서 부지런히 지키게 하시오. 이 가르침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오. 이 말씀은 곧 여러분의 생명이오.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날에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바림산 줄기로 올라가서 여리고 건너편 모합당이 있는 너보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난한 땅을 바라보아라. 네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었듯이 너도 네가 오를 그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물에서 나에게 죄를 지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저 땅을 멀리서만 바라볼 것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